아 오늘 점심은요 아 머이 귀리밥에다가 오징어 자색고구마 머이 자색의 양파 튀김하고 또 오이 미역 냉국에다가 새콤달콤해요 그리고 아 집에서 뜯은 부추하고 깻잎하고 리나리하고 오이를 자색의 양파도 넣고 오이도 좀 어슷 어슷 썰어서 넣고 새콤달콤한 그런 초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 건강한 식단이에요 머이 귀리밥에 귀리에는 섬유질이 풍부하죠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는 귀리 여러가지 성인병 예방에 좋고 오징어의 단백질인데 소화가 잘 안되니까 머이를 넣었어요 머이는 소화를 잘 시키고 노인들한테도 굉장히 명절때 머이를 넣으면 신트롬 그런게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자색고구마하고 머이하고 이렇게 자색 양파 이번에 뽑은 양파를 섞어서 했더니 밭에서 나오는 작물로 이렇게 건강한 식사 식단을 만들었어요 아주 맛있겠죠